손님들 와서 이렇게 몸도 주고 해주고 손님이지를 않은 거야. 일반 개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한번 언제? 나중에 시간이 맞으면 같이 거기서 만나시면 좋고. 우리 목사님만, 총재님만 소고기 사주지 마시고 저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합니다. 양부에 별장 있다 하셨잖아요. 언제 가실 때 한번 불러주시면 떼게 멀긴 뭔데 그게 또 유해 조수팀 친한 형님들이 많이 계셔서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우도 길러는 블랙탄 순도민아의 총재님 작품이라는 저 의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무것도 지금 새끼뱅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길러가 있어요. 진짜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껍데기가 이뻐도 속이 비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똥깨 내는 거고 또 아무리 또 성격이 좋아도 내 욕심은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그게 못 따라주면 좀 서운한 게 또 사람의 감정이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가 있으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진 속에 있으니까 한 번만. 이게 유튜브나 이렇게 듣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제만 이야기하면 다른 가정에서 똥개 키워도 나도 우리 똥개도 그런 아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우리 똥네 개들 다 그렇던데 이런 게. 진돗개에서 일어나는 그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되면 우리 일반 개도 한두 가지는 있죠. 그렇죠. 영위원회 있어요. 그냥 기주던 뭐 일반 동작은. 그런가 한두 가지는 있지만 진돗개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따를 수는 없죠. 길러봐야 알아. 그렇죠. 정말 좋죠. 그래서 총재님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아저씨 내가 길러보니까 자랑을 얼마나 하구나. 제가 사실 총재님을 따로 지금 안 모시고 저희끼리 이렇게 한 번 인터뷰를 하자고 한 게 또 총재님 본인계니까 또 개가 많이 나니까 그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빼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다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의 말하자면 여자로 치면 내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진짜 국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총재님께서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오늘 따로 한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 우리 멍멍이 삼촌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좀 자랑할 만한 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동영상 이렇게 쓰셔가지고 감상해 보시고 내가 보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지만 이거 100점짜리라고 그냥 하시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 오랜간만에 5, 6년만에 얻었어요. 좋은 개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완벽한 개들은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볼 수 있게 눈높이라는 건 좋은 개들을 많이 봐야 눈높이도 높아지는 거니까 사진도 이렇게 휴대폰 속에 있던데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핸드폰에 사진을 넣고 다니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보여드리니까 총재님은 70점짜리라니까 좀 더우지 모르겠지만 총재님은 정확히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50점이면 50점 100점이면 100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정통으로 말씀하세요 나 말 잘못 안 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믿으시고 글쎄 뭐 우종 총재님은 총재님하고 별개로 저희가 그냥 직접 키우면서 느끼신 걸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거니까요 진독계 대통령 대통령이 계시는데 역시 이거를 새끼고 뭐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100점짜리는 끝이고 100점이고 70점짜리는 끝까지 70점이에요 역시 평생을 읽으려고 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프 레슨 방은 지금 30년째 하는데 이틀만 해보면 얘가 선수일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짐작에 가죠 이틀만 해보면 이 사람 잘 칠 것인가 뭐 칠 것인가 나도 그걸 느껴져요 나도 30년이니까 30년 되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쉽게 말해서 도사 같은 그런 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참 그리고 한 견종을 30년 키웠는데 여기저기서 사와도 30년에 걔 보는 눈이 새길 건데 4개를 내가 30년 키우면 유전자 지도로 검사를 안 해봐도 머릿속에 확 나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새끼 내가 키워보면 내가 그 속을 다 아는데 30년을 키웠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년만 연구를 하고 했는데 새끼를 보고 이거 100점이다 작품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뭐 큰 게 7, 8개를 만들면 이거 나오는데 새끼 뭐 도사할 경우가 가지고는 그걸 굉장히 급여르기가 쉽지 않아요 대방은 알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기 혈통의 자기계면요 자신 있게 3개월짜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4개가 아니고 남에게면 3개월짜리를 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애미애비가 큰 작품에서 나와도 5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한두 마리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나오는데 그걸 4개고 내가 다 애미애비가 다겠다 해서 이게 다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새끼를 골라서 그런 걸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도 알죠 90만 근데 이것을 100% 알기라는 것이 이래서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셔서 하시는구나 정확히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수준이 틀리시죠 아무래도 하여튼 국경협회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은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느낀 게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개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또 총재님도 싸움꾼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셔도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쌈타기세요 근데 오늘 와서 보면 다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시고 그리고 개로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구나 다 행복해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래서 놀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떠들지 말고 한번 길러보라 이거예요 길러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길러보면 정말 나아 좋구나 다 느끼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몽몽이 삼촌께서 내가 보기에는 참 처리를 많이 하세요 빨간 까고 달로우게 얘기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내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굉장히 강아지 개들에 대한 발전적인 것도 많이 얘기하시고 참 좋은 일 하세요 그리고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좀 좋은 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